지난 5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원자재 등 수입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는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38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.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에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고,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지만 흑자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63% 감소했습니다.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에 66억 5천만 달러에서 58.8% 감소한 27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. 수출은 615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.3% 늘었지만 수입이 63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32%나 늘었고, 특히 원자재 수입액이 52.9%나 급증했습니다. 26.113 Bar